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공식석상에서 뵙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더더욱, 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오래간만이죠.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글쎄, 공로상 이렇게 하니까 50년도 넘는 세월을 이렇게 오래 흘렀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. 과연 이제 나머지 삶을 정말 어떻게 더 빛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.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자, 들어오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